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담은 바디프렌드 메디컬 알디센터 소속 전문의들이 맡아 신뢰가 간다는 평이다. JTBC 스카이 캐슬 하이키는 높은 하이와 키 키의 합성어다. 지난달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진진이 오나라와 아들 우수한 이유진이 사용했던 제품이 바로 하이키다.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아리 공주 오아린도 하이키를 즐겨 사용했다. 유튜브 바디프렌드 컴퍼니 안마의자 천연 라텍스 정숙이 성장판 자극 마사지 숙숙 프로그램 하이키의 최대 강점은 성장판 자극 마사지다. 숙숙 프로그램에 누르고 문지르고 잡아당기는 마사지로 무릎과 척추 성장판 주위를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물론 하이키에 앉기만 해도 키가 큰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정형외과와 한방재활의학과 등 바디프렌드 메디컬 알디 센터 전문의가 개발 빚 적용한 성장판 자극 기능이 담긴 것은 사실이다. 다리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하체 숙숙과 척추 성장판 주위를 자극하는 상체 숙숙, 상하체를 동시에 마사지하는 전신, 숙숙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성장연구소 학업 스트레스 덜어줄 브레인 마사지도 인기 입시 경쟁 속 밤낮이로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기억력, 집중력 활성화에 유용한 브레인 마사지도 있다. 이는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힐링 음악과 스페셜 마사지를 통해 뇌를 휴식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이다. 바디프렌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브레인 마사지는 임상시험을 통해 인지능력 개선 효과가 검증됐고, 특허 등록은 임상 결과를 담은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저널에 게재돼 우수수성도 인정받았다. 여기에 학업 스트레스로 뭉친 목덜미와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기린 마사지, 허리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는 튼튼 마사지 기능도 있다. 유튜브 바디프렌드 컴퍼니 안마의자, 천연 라텍스, 정수기 최근 쌩님 김서영 모델로 발탁 본격 인지도 사냥 나서 바디프렌드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3040 성인을 타깃으로 했다면 이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라는 새로운 타깃층을 만든 것이라며 하이키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저희도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기세를 몰아 바디프렌드는 최근 추성은 추사랑 부녀에 이어 스윙님 김서영을 모델로 발탁 하이키 집중 홍보에 나섰다. 김서영은 스카이 캐슬에서 입시 코디네이터로 활약했던 이미지 그대로 하이키의 성장판 자극 및 브레인 마사지 기능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하이키가 강남에 이어 전국 학생들을 사로잡는 전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유튜브 바디프렌드 컴퍼니 안마의자 천연 라텍스 정수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